안녕하세요. 헤드프로 박대성입니다. 최소 10m에서 30m까지 제가 비거리가 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비거리도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예전에 업로드가 됐던 비거리 프로젝트 중에서 썼던 로프들이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이 로프를 통해서 비거리가 많이 늘었다라는 댓글이 많았고요. 또 어떤 분들은 로프를 휘두르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장식용으로 이렇게 둔다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지난 영상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으로 여러분들 비거리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개 이 로프를 잘 못 휘두르는 분들을 보면 지나치게 이렇게 팔로 휘두르거나 손을 쓰지 말라는 얘기 때문에 손을 휘두르지 않고 몸으로만 너무 휘두르면서 로프를 잘 못 휘두르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몸의 움직임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팔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휘두를 수 있어야 됩니다. 팔이 잘 휘둘러 질 수 있어야지 스피드를 더 더할 수가 있죠. 로프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팔동작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연습. 로프를 활용한 연습용 도구가 나왔더라고요. 이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연습하는 방법을 좀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을 잡을 때 이 두꺼운 면, 이 면으로 그립을 잡지 말고요. 이렇게 면을 세워서 이렇게 잡게 되면 이 면 자체를 로테이션시키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클럽 스피드를 좀 더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잡는 것보단 이렇게 세워서 그립을 잡아주셔야 됩니다. 로프를 이렇게 잡고 스윙을 하는데 천천히 작게 작게 땅 땅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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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땅.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로프가 최대한 느슨하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. 처음부터 풀 스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자 이렇게 잡고 앞으로 보냈다가 땅 땅 땅 땅 땅 땅 땅 이렇게 작게 움직이다가 스윙을 조금 크게 조금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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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이렇게 작은 동작부터 동작을 점점 키워서 동작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스피드를 좀 내는데 하체 동작도 잡아 두지 마시고요. 그래서 팔도 너무 안 쓰려고 하지 마세요. 다 같이 쓰셔야 됩니다. 자 천천히 이렇게 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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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다가 점점 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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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고 그 다음엔 스피드를 내서 하체 팔 하체 팔 하체 팔 하체 팔 이런 느낌으로 흘러주시는 거예요. 그 클럽과 다르게 로프는 힘이 없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살짝 보냈다가 오른발 뒤꿈치 떼고요. 오른발 뒤꿈치를 디디면서 백스윙 보냈다가 디디면서 백스윙 하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은 팔로 스피드 내고 앞으로 보냈다가 오른발 디디면서 백스윙 팔 이렇게 휘둘러주는 거예요. 골프 스윙은 세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엔진은 팔의 스피드고요. 두 번째는 몸의 움직임 세 번째는 체중 이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팔의 스피드를 더 적극적으로 다운스윙 때 내셔야 돼요. 백스윙 때는 하체로 장전시키고 팔 하체 장전 팔 하체 장전 팔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클럽 스피드가 확 올라갑니다. 중요한 건 그립을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이 면이 아니고 이 면 좀 길게 잡아줘야지 이 면을 로테이션 시키는 느낌이 확실히 오게 돼요. 클럽의 스피드도 더 늘 뿐더러 이렇게 치키닝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효과적인 동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하체발 꼭 팔 하체발 꼭 팔 공 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연습 스윙을 조금만 한 2, 30회 정도만 하고 공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의 클럽 스피드가 확실히 늘어나게 될 거예요. 이렇게 연습하고 샷 몇 번 해보고 벌써 숨이 차는데요. 자, 그 느낌대로 연습 스윙을 하면 헨트윙의 무게가 굉장히 살랑살랑 잘 느껴집니다. 스피드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하체 팔 하체 팔 하체 팔 이렇게 되면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공을 치다가 이 로프의 감이 로프를 휘두른 감이 좀 떨어진다 하면 같이 잡고 같이 잡고 같이 잡고 연습생을 좀 해보는 거예요. 같이 팔 하체 팔 같이 말 헷갈리는데 같이 휘두르는데 이렇게 가서 하체 팔 하체 팔 하체 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로프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샷을 할 수가 있어요. 진짜로 이 간단한 트레이닝 힘은 들지만 이 트레이닝 후에 스윙을 하게 되면 헤드의 무게가 클럽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. 공을 칠 때 더 힘있게 칠 수가 있어요. 거리가 좀 안 나가는 분들 정확한 샷이 안 되는 분들은 임팩트 후근에서 클럽이 착 릴리스가 되지 않고 이 공을 맞추려고 덤비거나 손을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로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스윙을 하게 되면 임팩트 후근에서 내가 어느 힘을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생기지 않고요. 그냥 확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임팩트가 빡 나와요. 임팩트에서 내가 어떻게 힘을 주지 않았는데 클럽에도 확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임팩트가 되고 와 스피드가 나도 모르게 뭔가 빠르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은 되게 드라이버거나 아이언이건 여기서 뭔가 힘을 줘서 거리를 내보내려고 하잖아요. 이러면 절대 거리가 나지 않아요. 방금 로프로 착 착 휘둘렀던 그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해야지 비거리가 듭니다. 드라이버로 한번 해볼 거예요. 하체 팔 하체 팔 하체 팔 자, 이러면 드라이버에서도 여러분들 비거리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. 하체 팔 하체 팔 아, 좀 쎄 보이지 않나요? 임팩트 순간에 내가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클럽의 스프드가 확 지나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비거리가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. 지난 로프 레슨과 똑같네?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확실하게 다른 건 로테이션을 위해 로프를 이면으로 잡지 말고 이렇게 잡아준다. 자, 그리고 스윙을 할 때 하체 동작은 백스윙 때만 쓴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하체로 백스윙을 장전 다운스윙 때 하체를 쓴다는 이런 느낌보다 하체로 백스윙 장전 그 다음엔 팔 하체 팔 이 느낌 이 느낌이면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는 드라이버샷 또한 아이언샷도 그렇게 칠 수 있을 겁니다.